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이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희 다음주 5월 1주차에 올라가는 컨텐츠에 대한 예고방송입니다. 먼저 5월 1일 월요일 애니쏘 성우 앤 가수 정보로 기동전사 건담 더불어 편 파트2가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5월 2일 화요일 트레이딩 앤 가차데이의 HG 코어 시리즈 레전드 건담과 퍼스트 건담 편이 올라가게 되구요 금주의 피규어 뉴스와 아이스의 탑5 다시 보고 싶은 메카이니 탑5편이 올라갑니다. 5월 3일 수요일 휴일인 관계로 리뷰 컨텐츠가 빠지게 되구요 대신 원피스 정보 알비다 편이 올라가게 됩니다. 5월 4일 목요일 어린이날 특집으로서 리그 오브 레전드 직스 스태츄 리뷰가 올라가게 되구요 페이트 정보로서 사사키 코지로의 보구 이 비기의 츠밤의 가해시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5월 5일 금요일 마찬가지 휴일이죠 네 리뷰 컨텐츠가 빠지게 되구요 당신의 선택에서 포메니아 EX 유건담과 사자비 제품 비교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5월 6일 토요일 리뷰로서 넥스 엣지의 에반게리온 초기 제품 리뷰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5월 1주차 컨텐츠 예고였습니다. 다음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그 주에 어떠한 영상 컨텐츠들이 올라가게 되는지 미리 알 수 있도록 예고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올라갈지는 미리 이렇게 예고가 되었으니까 각 요일별로 올라가는 컨텐츠 많은 시청과 참여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